화분 꿈을 꾸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꿈에서의 화분은 개인의 내면 상태, 성장을 위한 환경 또는 가정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화분에 담긴 식물, 그 식물의 상태, 그리고 화분 자체의 상태에 따라 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분 꿈의 일반적인 의미, 구체적인 상황별 해석, 심리적 관점에서의 분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꿈의 해석을 다루겠습니다. 화분은 주로 식물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꿈에서 화분이 나타난다는 것은 성장, 돌봄, 보호와 같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분 속 식물은 우리의 내면적 발전을 나타낼 수 있으며, 화분 자체는 우리가 놓인 환경 또는 우리가 성장하는 공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화분은 식물이 자라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꿈에서 화분은 개인의 성장을 상징합니다. 화분 속에 건강하게 자라는 식물이 있는 꿈은 자신의 삶이나 프로젝트 또는 개인적 성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시들거나 죽어가는 식물이 있는 화분은 좌절감, 방치된 감정 또는 성장의 지연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식물을 보호하고 돌보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화분을 꿈꾸는 것은 자신의 감정적 또는 물질적 상황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감 또는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꿈에서 화분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잘 관리된 화분은 성공적인 돌봄과 관리를 의미하지만, 방치된 화분은 부주의함이나 책임감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자연적인 식물에 자라나는 환경을 제한된 공간으로 축소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꿈에서 화분은 제한된 환경에서의 성장 또는 자신이 놓인 환경에서의 제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느끼는 제약 또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의 한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화분 속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꿈은 자신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개인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내면의 성장과 성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예고하는 좋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화분 속 식물이 시들거나 죽어가는 꿈은 개인이 현재의 삶에서 좌절감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악화, 프로젝트의 실패 또는 개인적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또한 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상태를 돌보지 않거나 충분한 자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화분이 깨지는 꿈은 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안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보호받던 환경이 무너지고 있거나 성장에 필요한 환경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깨진 화분은 관계의 붕괴, 계획의 실패 또는 감정적 손상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화분을 구입하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는 새로운 목표나 계획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더 나은 환경을 찾으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긍정적인 변화를 암시하며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꿈은 자신의 감정적 물질적 자원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재의 프로젝트나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물을 주는 행위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 꿈은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화분은 개인의 감정, 성장, 보호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 발전 과정이나 감정적 상태를 반영하며 특히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화분에 담긴 식물은 개인의 감정적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은 감정이 잘 다스려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시들거나 죽어가는 식물은 억눌린 감정이나 무시된 감정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자연적인 환경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꿈에서 화분은 개인이 느끼는 제한된 환경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가정 또는 사회적 제약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혹은 성장을 억제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꿈은 자신의 심리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에너지, 관심, 시간 등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징이며 그 투자로 인해 어떤 성과가 나타날지를 암시합니다. 물을 주는 행위는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하지만 물을 주지 않거나 화분이 방치된 모습은 심리적 자원의 고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무성한 식물이 있는 화분을 본 꿈 한 여성은 꿈에서 자신의 집 안에 있는 화분 속에 무성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꿈은 그녀의 사업이 잘 발전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사업은 성공적으로 성장했으며 이 꿈은 미래의 번영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사례 2. 시들어가는 화분 속 식물을 본 꿈 한 남성은 꿈에서 화분 속 식물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 내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꿈은 그가 감정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으며 내면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3. 깨진 화분을 본 꿈 한 청년은 꿈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화분이 갑자기 깨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최근 연인과의 관계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된 상황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깨진 화분은 그의 감정적 손상과 관계의 붕괴를 상징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4. 새로운 화분을 구입하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새로 산 화분에 식물을 싣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꿈을 꾼 후 몇 주 안에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화분 꿈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장, 돌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화분이 건강하고 무성한 식물을 키우고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미래와 성장을 예고하는 좋은 징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반대로 시들거나 깨진 화분은 개인의 삶에서의 좌절, 실패, 또는 감정적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화분에 물을 주는 꿈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돌봄을 상징하며 방치된 화분은 심리적 고갈이나 책임감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분 꿈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하며 꿈에서 나타나는 화분의 상태와 그 안에 담긴 식물의 모습은 개인이 현재의 삶에서 겪고 있는 감정적 물질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거실 탁자 위 화분에 양귀비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집안의 꽃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고 기쁜 일이 생긴다. 깨진 화분을 보는 꿈 금전적 손해를 암시한다. 노란 꽃 화분을 방 안에 들여왔는데 열매를 맺는 꿈 예술가가 될 자손을 얻을 태몽 노란 화분에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꿈 예술성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될 태몽이거나 결혼을 암시한다. 노란 꽃 화분을 방 안에 들여왔는데 열매를 맺은 꿈은 이것이 태몽이라면 예술 작품으로 세인의 이목을 받을 자손을 얻는다. 노란색 화분을 방 안에 들여왔는데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꿈 연애 결혼이 성립되고 태몽이면 예술 작품으로 성공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존경받을 인물을 낳게 될 것이다. 노란 빨강 보라색 꽃이 핀 화분을 방으로 들어오면 연애 또는 결혼 등이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에게 화분을 선물해주는 꿈 친한 사람과의 갈등이나 다툼이 생길 만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른 화분으로 분갈이하는 꿈 환경에 변화가 생길 암시이다. 방 안에 화분마다 난초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고 쓰라의 혼사가 들어오는 등 기쁨 행운을 암시 방 안에 화분마다 난초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쓰라의 혼사가 들어온다. 결혼 기쁨 행운 등이 눈앞에 다가온다. 빈 화분에 꽃 심는 꿈 연애, 결혼 운이 들어오거나 행운과 금전 운이 들어올 암시로 매우 좋은 길몽이다. 빈 화분에 식물을 심는 꿈 새로운 시작이나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옴을 암시한다. 상태가 안 좋은 식물이 심어진 화분을 구매하는 꿈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암시한다. 상태가 안 좋은 식물이 심어진 화분을 집에 들여놓는 꿈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암시이다. 시든 식물이 심어진 화분에서 꽃이 피는 꿈 운기가 상승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암시이다. 실수로 화분을 넘어뜨리거나 심어진 식물을 밟는 꿈 실수로 인해 중요한 일을 망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다.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화분을 선물 받는 꿈 기쁜 일이 생기며 재물운과 행운이 들어올 암시이다. 여러 개의 화분들을 사서 집에 놓는 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잘 풀려서 큰 이득을 얻게 된다. 이웃에게 화분을 나누어주는 꿈 가세가 기울거나 자신의 현재 위치가 흔들리는 불안한 꿈이다. 작은 화분을 선물 받게 되는 꿈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재물이 줄게 됨을 암시한다. 집안에 화분이 있는 꿈 새로운 사람, 연인, 대인관계 포를 넓히게 될 암시이다. 집안에 화분에 양귀비꽃이 곱게 피어 있는 꿈 집안에 경사가 생겨 즐거운 분위기에 쌓임 집에서 키우는 화분마다 꽃이 활짝 핀 것을 보는 꿈 집안에 기룬이 들어오거나 애정운과 결혼운이 따르게 될 암시이다. 큰 화분을 선물 받게 되는 꿈 금전적인 상황이나 전체적인 상황이 좋아짐을 암시한다. 탁자 위에 있는 화분에 양귀비가 피어 있는 꿈 가정에 불화스러운 일이 있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어 마음이 다친 일이 있다면 그 상처는 치유가 되고 가정에 화목하고 평화롭게 됨을 암시한다. 텅빈 화분을 보는 꿈 가까운 미래에 힘든 일이 생김을 암시하거나 텅빈 마음 한쪽이 허전함이나 허무함 같은 감정들이 꿈으로 반영되기도 하며 타인에 의해 상처받을 일이 생기거나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암시이다. 토마토가 화분에 매달린 꿈 어떠한 사업에 공통으로 투자하여 노력의 대가를 얻게 될 암시로 만족스러운 성과물을 얻게 된다. 토마토가 화분에 조롱조롱 매달려 있는 꿈 소정의 작은 재물과 돈이 생기거나 사업에 공동 투자하여 각기 방울 토마토처럼 작은 재물의 몫을 노력한 만큼 받는다. 화분 속 식물이 잘 자라는 꿈 운기 회복, 성장, 발전을 암시하는 꿈이며 때론 결혼 운을 암시하기도 한다. 화분에 각기 다른 색의 꽃이 활짝 핀 꿈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보일 일이 생겨 곱게 단장을 하게 되는 암시이다. 화분에 기르던 식물이 죽는 꿈 기대했던 만큼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힘든 시기를 보내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화분에 꽃을 심는 꿈 큰 재물이 들어오게 됨을 암시한다. 화분에 많은 열매가 열려 있는 꿈 노력했던 사업의 성과의 발전으로 인해 재물이 늘어나거나 미래가 밝은 똑똑한 아이를 낳게 될 태몽이기도 하다. 화분에 물 주는 꿈 걱정해왔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행운이 따르게 될 암시이다. 화분에 분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꿈 곱게 화장을 하고 칠보단장으로 아름답게 꾸미게 된다. 화분에 새싹이 트는 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될 암시이다. 화분에 심어져 있던 식물이 쓰러지거나 한쪽으로 기우는 꿈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암시이다. 화분에 심어진 식물의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는 꿈 나중에 생길 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눈앞에 놓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라는 암시이다. 화분에 심어진 식물의 잎이 떨어지는 꿈 심적으로 외롭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꾸게 되는 신몽이거나 이래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게 됨을 암시한다. 화분에 심어진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있는 꿈 자신의 실력이 발전하게 됨을 암시한다. 화분에 씨앗을 심는 꿈 자신의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징조이며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건강도 회복하게 된다. 화분에 화초를 재배하는 꿈 새로운 교제 상대가 나타난다. 미망인이면 재혼의 혼담이 오고 간다. 노인에게는 새로운 말벗이 생기고 각종 연애 파티에 초대를 받는다. 물론 이성에 말벗이 생겨 두터운 정이 피어난다. 화분을 구입하는 꿈 새로운 일이나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설레거나 기분 좋은 일이 생김을 암시한다. 화분을 버리는 꿈 부부, 우정, 연인 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낭패를 보고 자신의 재물, 손실 등을 피해를 보게 될 흉몽이다. 화분을 안고 있는 꿈 자격증, 합격증, 선물, 돈, 태몽 등 귀한 것을 얻게 될 암시이다. 화분을 어떤 것을 살지 고민하는 꿈 고민거리가 생김을 암시한다. 끝내 고르지 못했다면 좋은 기회, 행운을 놓치게 된다. 화분을 여러 개를 선물로 받는 꿈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일이 순탄하게 될 암시이다. 화분이 점점 많아지는 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회의실 탁자 위 화분에 쓴박이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어떤 전기총회나 모임을 갖고 다수가결 원칙으로 심도 있게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의식행사, 파티, 잔치, 세미나 등이 있다. 해즈 및 기회 여행이 담고 있다. 양해 암시치 conf Shut up. став이 believerяв활하기 말 아 bütün 일 ang